신통방통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입니다 진달래가 지금 누워있는데 호스피스 중이라서 호스피스 때 먹은 것들이 어떤거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25일 정도 26일 정도 지금 유동식만 먹이고 있구요 어떤거 먹이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하루에 또 얼마 먹이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유동식인데 사람용 입니다 동물용도 있으니까 동물용 사셔도 되구요 그 사람꺼 써도 되는데 사람꺼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 주둥이에 맞췄으니까 이런거 추루 좀 섞어서 살살 섞어져서 먹여 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AD캔이 방구석에 굴러다닌게 있어서 AD캔으로다가 한번 유동식을 방구석에서 만들어갖고 진달래한테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AD캔은 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거구요 힐스에서 나온 겁니다 어지언트 케어로 해서 긴급 케어 라고 되었고 수술 했다던지 아프던지 다 죽어간다던지 그런 애들한테 먹이면 좋구요 빠떼 타입으로 되어 있어갖고 빠떼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까놓은 겁니다 방금 까놓은건데 다른 아새끼들 다 남겨주고 이제 달래한테 주려고 챙겨 놓은 겁니다 그냥은 못먹고 이걸 그냥은 못먹고 여기다 물을 좀 섞어줘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거는 만들어진 음식인데 뭘 만들어졌냐면은 일단 내려놓고 이 안에 넣은거는 별거 없습니다 소화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루종일 저빠져 있으니까 소화가 안될테니까 소화제니까 적당한 소화제 하나하고 우루사 하나입니다 우루사도 소화제거든요 기름을 소화시키려면 우루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루사하고 베스타제 같은거라던지 적당한 소화효소제 쓰지않은거 하나 넣어가지고 반알정도 지금 쪼개 놓은게 반알이거든요 하루에 하나를 먹이는데 반알씩 먹이고 있습니다 달래가 2킬로정도 밖에 안되서 양이 많을수도 있는데 하루종일 자빠져 있으니까 누워있구요 힐스권은 어디선지 구하실수 있거든요 4,000원에서 5,000원정도 되서 그냥 우린 한 번 먹을때마다 1티스푼정도 많이 안먹입니다 하루에 몇분밖에 안먹이거든요 그리고 타우린정도 기운나라고 타우린정도 하나 넣어 주시면 됩니다 1000ml짜리니까 그냥 한 300ml 넣습니다 한 번 먹을때 하루에 300ml 해서 그 정도 전후해서 한 두번 먹입니다 고양이는 타우린이 중요하니까 기운나라고 타우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처먹냐 하면 전혀 못 처먹어가지고 이외에다 쏴줘야 되는데 적당한 주사기를 사시는데 감금용 전용 주사기인데 이런거 3,4천원인데 이런거 사시지 마시고 지금 큰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주사기는 주사기인데 바늘로는 주사기가 아니라 세척용 주사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사시면 좀 쌉니다 동물 그거는 이렇게 세척용 주사기를 그냥 하나 몇천원씩 받고 파는데 요거 500원 1000원 밖에 안하고 몇백원 밖에 안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60cc 이니까 굉장히 큰거거든요 그래서 큰것 보다는 한 20에서 30cc 된거죠 작은거 세척용 주사기를 사시면 되는데 주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둥이가 크거든요 세척용이니까 큰거 바늘 주사기는 여기가 조금 작습니다 바늘 꽂게 돼서 작으니까 바늘 주사기 작은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바늘 꽂을 수 있게 세척용 주사기라고 있으니까 찬데 한개씩은 안팔고 가면 박스로 다 팔리기 때문에 어 위상생 괜찮습니다 한두번 먹이고 또 버리고 한두번 먹이고 버리고 보면 깨끗해지거든요 하나 갖고 막 한달 두달 먹일 수 닦아서 먹일 수도 있겠지만은 세척용 주사기는 그래서 세게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세척용 주사기 입니다 이것이 바늘 없는 세척용 주사기이고 바늘 없는 주사기 무침 주사기도 있는데 무침 주사기가 아니라 이거는 세척용이라서 주둥이가 큰 주사기를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바늘 없는 것만 골라시면 안되고 세척용 주사기이고 똑같습니다 정림에서 나온거고 60cc짜리인데 이거는 강아지 크다란거 진돗개라든지 큰 개한테 맞겠죠 그래서 이거 빠다들어 가지고 먹여주시면 됩니다 몇 cc 정도가 되나 볼까요 한 20cc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보통 한 15에서 20cc 정도 먹거든요 동물병원에서 보니까 10cc 정도 여러번 먹이는데 20cc 정도면 솔직히 손톱만한 양이거든요 지금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큰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번 먹이는 거고 지금 생명 그냥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레한테 유동식을 먹일 거고요 그냥 동물용으로 나온 유동식이라든지 사람용으로 나온 육케어 같은 것도 아까 앞서서 설명해 드린 거 먹이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에이드캔이 있는데 에이드캔이 회복식으로 딱 좋거든요 감사합니다